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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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도 옹진군 21살까지 내가 살았던 고향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전기기술자로 근무원이었던 저는 통신병으로 자원입대했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전쟁통에도 통신병은 다른 전우들의 생명을 사수하는 통신장비를 지켜야 했습니다. 6월이면 아직도 생생하게 개원하는 그때의 그날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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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행을 맡은 김노총이라고 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저기 보은의 달을 맞아가지고 아버님의 1950년도 네. 얘기를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다 되셨죠? 네. 그러면 아버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르신이 6.25 때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21살에 6.25입니다. 아 21살이요. 그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됐을 때 어디에 살고 계셨어요? 그때는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에? 네. 서울에 있다가 서울이 6월 28일 날인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네. 25일이 발발됐지만 28일 날 새벽에 4시쯤 되니까 탱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그러면 옹진군은 어떻게 옹진의 고향이니까요. 아 고향이시고 어머님 계셨고 형 있고 했으니까 옹진으로 내려갔죠. 저는 집안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혼자지만 거의 없거든요.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미국에 있어가지고 황해도에 다 있어가지고 아 21살이면 성인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 옹진군 주둔 제18년대 보병제18년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옹진으로 주둔했다가 주둔했다가 용산 삼각지로 이동을 했어요. 그쪽에 한신중장이 나를 가자고 해가지고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문관 입장으로 아 문관이면 지금 말하면 군무관이시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속 그때 당시엔 군속 군속 그렇죠. 군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쟁에 발발하던 1950년 6월 25일 그날 기억나세요? 뭐 그냥 군인들이 1차 휴가가 최대하고 2차가 떠나려고 하댔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그냥 홈병들이 100차로 서울진에 다니면서 군인들은 본재로 돌아가라 본재로 돌아가라 막 그러더라고 유교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포가 막 넘어오기 시작하가지고 그러다 28일날 새벽 되니까 자라악 소리가 자들꺼는 타이아가 없어가지고 쇠로 돼있어요. 체인이 그래가지고 소리가 자악 소리가 나요. 땡크 소리가 그러면 그때 가족들과 피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원에 잇따라 하셨어요? 가족들하고는 그리고 나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북을 고향 가서 오마이 나 2, 3일 했다 오케오가 마지막 인사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원 입대를 하시게 된 계기는 동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신공을 했 놈들을 고향 둘 수 없잖아요. 우리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오로지 그런 일념 하나에 거기 입대한 거죠. 부대를 찾아간 거죠. 내 마을 내 조국을 지켜야겠다. 이런 신념으로 자원 입대하신 거군요. 땅 갈 아무것도 없죠. 71년 전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민족 상잔의 비극 6.25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전쟁이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고향을 등지고 피난끼를 올라야 했고 청년들은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다. 자원 입대하셔서 훈련 후에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으셨죠? 21년대 본부 통신대가 있었어요. 아 통신대요? 그러면 통신병과로 그러면 그렇죠. 말하자면 병과로 통신대죠. 그 통신병 그러면 본부에 연락도 하고 작전 연락도 하고 지금에 따지면 서로 소통하는 전화기 역할이군요. 전화도 전부 내가 또 가설했고 아 예. 그러시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치열한 전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인도 맨 끝에 무인도가 보리섬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1월 9일 날인데요. 우리는 병력도 약하고 하니까 후퇴를 해가지고 하다하다 끝에 가니까 갈 데는 바다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총알이 딱 14알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하나 둘 다 죽이고 죽자 해가지고 또 돌아서서 전지를 하는데 건너간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보니까 바다에 물이 그때가 물때가 딱 맞아가지고 무인도 건너간다.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마음이 달라질대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돌아서가지고 건너가는데 내가 무전께 SCR 300이라고 메구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무전께. 그래서 분해해가지고 밧데리 따로 버리고 케이스 버리고 한참 가다가서 깊은 데가 가던 기계는 기계적으로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돈 지고서 내가 데리고 있던 놈을 그래도 내 책임으로 끌고 가면서 건너가가지고 걷어찌면서 있는 놈이 빨리 가야지 안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걷어찌면서 건너가서 무인도고 구리 하나가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후퇴해가지고 그래서 밤에 또 딱 죽어서 여이사 여이사 하면서 주인놈이 앞에 놈 보고 졸면 죽어오고 졸면 죽는답니다. 그런 데 가서 물은 여기까지 1월 9일에 하는데 수첩이 반이 젖었더라고 북한군의 병사들은 어린 병사들이 많았죠. 아시보 총이 깁니다. 걔들이 소련장 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달 정도로 18살 역다이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걔들도 어린 나이가 많대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열대살서부터 우리도 서른 몇 살까지 마음이 아프네요. 방아쇠만 당길 줄 알면 전쟁터로 보내졌던 청년병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펴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는 총탄만이 무서운 건 아니었다. 굶주림과 추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과 싸워 살아남아야 했다.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고찌가 이민군이 있었고 우리는 그 아래 동네를 갔는데 바퀴 오프를 막 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릴수밖에 근데 내 옆에 몇 미다 옆에 떨어진 게 논인데 거기가 불발이 안 터졌어. 논해가 떨어져. 그것도 수많은 내가 죽었을 거예요. 인천에 출장 와가지고 저도 넘어가서 죽을 뻔했고 죽을 뻔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함께했던 기억나는 전우가 있으세요? 전우야 많지만 다 죽은 걸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기억 남는 전우가 있다면 어떤 전우가 있을까요? 다 죽었으니까 지금 만난 지도 몇십 년씩 다 됐으니까 이름도 있으니서 뭔가 가네요. 마지막으로 꼭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진짜 좋게 돼가지고 통일돼서 잘 사는 게 소원이죠.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께서 그렇게 우리 나라를 지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받지 않게 됐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일본을 지금 앞질렀잖아요. 우리 턱도 없던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가지고 마음이 다 우리 같이들 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 두각을 발휘하겠냐 그런 생각이 나고 참 그게 아까워요. 차를 타고 다녀봐도 도로 이렇게 잘 돼있고 통신은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통신이 휴대폰 가지고 안 되는 데가 없다시피 하고 또 전기는 정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루에 뭘 가라고 정전이 되고 그랬는데 정전도 없고 시다도 언제까지 털몬나오고 우리나라 참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거 어르신 덕분에 아니죠. 내가 무슨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거 어르신 덕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